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수능이 30일 정도 D-30을 향해서 다가왔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수다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다의 끝. 올해 수다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 어떤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래도 호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실제 겪었으니까 생생했던 경험. 수능 강의를 있었던 썰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수다는 댓글을 닫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N수생이시라면 저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공유해봅시다. 자 수다의 끝.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3수를 공식적으로는 3수를 했어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N수. 제수, 3수, 4수, 5수, 6수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은 3수를 통해서 갔어요. 3수로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불만족이 스러워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러 번 수능을 봤으나 결국은 그게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갈 정도의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게 참가한다고 해서 계속 참가 경험이 누적된다고 해서 실력으로 발현되는 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뭔가 다음에 베팅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나의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N수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닙니다. 다만 이건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 방법은 안 쓰는 게 좋겠다. 이건 인정.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제가 원래 이과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래인가? 네 어저께 아래죠. 이틀 전이죠. 뭘 해봤냐면 검정고시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20문제 풀었습니다. 다 맞았어요. 20분 동안. 물론 쉬웠어요 여러분. 뭐 뭐 있었냐면 그 인수분해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좌표 이동 있었고요. 순열 조합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다 맞아서 일단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수학은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쨌든 수학이 80점 만점이었는데 아 정말 대도하는 점수 18점이었죠. 이걸 갖다가 제가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1월 2월 3월 매일 30문제씩 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80점에서 64점으로 이렇게 빡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 성공했던 방법을 계속 쓰기 위해서 80점 만점에 70이죠. 문제만 많이 풀었죠. 그리고 나서 안 올랐어요. 짱 계속 안 올라요. 그래서 안 올 때 괴롭더라고요. 괴로워가지고 정말 별의별 행동을 다 했는데 그때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푸는 거 그만해. 제가 좀 심한 날은 400개도 풀었거든요. 수학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만해. 그만하고 그냥 한 가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왔는지 과정을 좀 추적해봐. 분석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분석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끊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10월달 모의고사. 10월달 모의고사에서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수학 과목이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탐은 뭘 선택했냐면 물리투랑 화학투를 했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생물은 매우 다 포기했고요. 지구과학은 별의 파트에서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는 제가 항상 전교 1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여고였는데 물리투를 선택한 애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학교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전교 1등을 했다니까 그 1받는 숫자에 기분이 좋아서. 물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학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수능 당일날 뭘 했느냐. 컨디션 조절 이런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준비했고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왔던 성적대로 나올 줄 알았지만 이날 아침에 원래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안 먹다가 이날 당일날은 엄마가 아침을 해주셨어요. 갈비찜을 맛있게. 그걸 먹고 2교시 딱 수학을 보는데 10, 한 5번, 6번 정도 풀 때였어요. 거의 이제 정말 10, 한 5번, 6번 풀었을 때 되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탈이 나요. 그래가지고 꼬르륵꼬르륵하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탁 바로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기왕이면 더 풀고 화장실을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러분 이제 엉덩이에서부터 느낌이 오는 거야. 따끈해요. 뭔가 나왔어 이미.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오리궁댕이 걸음으로 가서가지고 이제 여자 선생님과 같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럼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의 칸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 칸에 들어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열심히 이제 해결하고 나왔죠. 제가 맨 앞자리라 그랬잖아요. 드륵 문을 여는데 모든 시설이 한 방에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 날아가고요. 리듬 다 깨지고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깨져서 이제 저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교감신경이 매우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거의 17번 풀다 끝난 것 같아요. 망했죠? 재수였습니다. 그래서 N수 때는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했냐. 식단을 관리하자. 그 다음에 컨디션을 열심히 관리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컨디션을 관리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뭘 먹으면 내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능에서 여러분 도시락 싸가야 되죠. 제일 좋은 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곡밥입니다. 이것도 갑자기 바꾸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찰현미 여러 번 여러 번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난 뒤에 잠이 오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찰현미 밥이 강추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찬. 일단 김. 그냥 맛있죠. 그래서 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멸치 볶음. 에다가 호두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란찜. 저는 후루룩후루룩 넘어가는 게 좋아서 계란찜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김치는 또 볶아야 되죠. 볶은 김치. 볶음 김치. 네. 일단 이렇게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국을 가져간다면 여러분 거의 뭐 우리가 일식 돈가스집 가면 주는 미소된장국 같은 거 있죠. 아주 간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미소된장. 여기에 감자랑 그 다음에 두부 몇 덩어리 넣으면 딱 좋아요. 이 정도를 드시면 여러분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었다고 해요. 잠도 안 오고요. 알겠죠. 괜히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집어넣고 떡볶이 가져가고 마라탕 이런 거 들고 가면 여러분. 아마 영어 영역에서 정신 차리면 듣기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단으로 여러분 2주 정도는 드셔봐 주세요. 여기서 반찬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나한테 맞는 식단이 무엇인지를 바꿔주세요. 물 먹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전에는 몸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조금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약간 상온에 있는 차가운 물 먹어도 좋아요. 차가운 물도 막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그리고 뚜껑에다가 딱 3모금 정도 먹으시면 화장실 가지 않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딱 1시간 40분 안에 화장실 가요. 이거였어요. 커피 먹으면 안 돼요. 드시고 싶으면 디카페인 드시고요.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N수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는 시간도 어떻게 잤냐면 잠 잘 자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생기고요. 잠을 못 자면 머릿속에 기억이 저장되지 않아서 더 힘들어요. 잠은 7, 8시간 그냥 곰처럼 주무셔야 돼요. 제가 했었던 방법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저는 밤 9시에 취침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깼어요. 피어날 때 4시까지 자고요. 그러면 여기 4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뭔가 정리하기도 좋았고 명쾌했고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9시에 잠 잘기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11시 전에는 주무셔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밤에 11시 전에는 취침하세요. 취침. 여러분 수면의 장애를 유발시키는 게 뭐냐면 되게 자극적인 요소들인데요. 휴대폰을 일단 8시 정도 되면 책상에다가 놔두고요. 불 다 끄시고 암막 커튼 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귀마개 하시고요. 귀마개 수험장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답의 근거를 표시하는데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수능장에는 형광펜 못 들고 가거든요. 4B연필 들고 갔어요. 지우개. 전용 지우개. 그 다음에 4B연필을 깎는 커터.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학은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과정이 나오게끔 검산할 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캐치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예쁘게 적는 방법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프심은 저는 B를 썼어요. 진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던 게 일단 꿀팁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경우도 막 예열 지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예열 지문도 그날 봐서는 안 돼요. 일주일이나 아니면 10일 정도 전부터 그 지문은 익숙해져야 돼요. 예열 지문은. 그래서 보고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 육모의 논리. 그 다음에 구모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월 수능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틀렸던 이유가 전과 후를 따지지 못했네. A하고 B가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네. 빈칸 앞에 릴을 있다는 걸 몰랐네. 이렇게 여러분이 잘하는 자잘한 실수들 있죠. 그런 거를 탑 10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만들어서 10일 전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그날도 쉬는 시간에 익숙한 그 용지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의식적인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바뀌어요. 어느 순간. 풀다 보면 시간 안에 풀어야지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어야지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게 여러분 잘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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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 어려워. 그 다음에 됐어. 됐어. 이거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춰보자. 나중에. 그래서 쉬운 문제들 위주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넘기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두 번 세 번 봐도 안 보인다. 그럼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N수 했을 때 제가 정말 좋은 점수를 얻었고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원서에 실패해가지고 후보 3번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3수를 했어요. 3수 할 때는 이제 완전히 바꿨어요. 이과에서 문과로 이제 바꿔가지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3수 이후에는 발버둥 쳐서 이 환경을 좀 바꿔보겠다.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제가 수험생활이 끝난 것이 이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수험생활의 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EBS 면접볼론 1차, 2차, 3차에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가 이어졌느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많이 긴장이 되신다면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준비가 조금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준비를 스스로가 흡족할 정도로 해주면 긴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서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면 반드시 표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영어를 풀 때 대충 읽어요. 대충 어떻게 읽어요? 대충 읽으면 안 돼. 키워드가 뭔지. 그 다음 답의 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복귀하세요. 내가 문제 풀었던 과정에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나는지 과정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교정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D-31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수능 당일 끝판왕 점수 즉 여러분의 최고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수다의 끝이에요. 여러분에게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트. 네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 아마 올해의 마지막 캐스트가 되겠네요. 여러분 만약에 또 캐스트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요 하고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쪼록 D-31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힘! ации 하트. 벤킴. 하트. 아멘